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금융센터 동탄지점에 백인범 과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인범 과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이번 주 들어서 그래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포인트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하는데요. 일단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 지난 거래일, 태양광, 풍력 등 전반적으로 강세를 시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환경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전일 같은 경우 EU가 2030년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중 목표를 기존의 32%에서 40%까지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 또 거기에 전쟁 장기화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 각국의 움직임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도 32%에서 40%로 상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추세라면 현재 재생에너지 시장 대비한 2배 이상의 이런 시설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점에서 풍력 같은 경우에 워낙 유럽 시장이 주요 시장이다 보니, 주요 시장의 이런 시설 확대에 따른 필요성, 이런 기대감 등이 풍력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태양광 쪽에서도 특히 중국 업체들의 생산시설 증설이 일부 지연되면서 이에 따른 반사 수혜를 국내 업체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태양광 업체들 같은 경우에 하반기부터는 생산 능력 증가가 본격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정리해보자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의 확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또 그리고 풍력과 태양광 나눠서 봐야겠지만, 풍력 시장은 워낙 유럽의 시장 확대가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태양광은 폴리실리콘 쪽에 쇼티지가 계속 나면서 계속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생산 능력 확대에 따른 수혜를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거둘 수 있다라는 점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주요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요인 등의 전일 같은 경우에도 OCI, 하나솔루션, CS 베어링, CS 윈드, 유니스톤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타난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대표 종목으로 꼽혀지고 있죠. OCI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 시장에서 눈에 띄는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OCI인데요. 잘 아시듯 폴리실리콘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폴리실리콘 가격 강세가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연스레 OCI 역시도 가격 강세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글로벌 태양광 설치 규모가 계속 상향 조정 되면서 태양광 산업의 성장세가 유지 중이다라는 점, 그리고 설치 규모 증가에 따라서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공급 부족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OCI에게는 최고의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도 증설 관련해서 국내 업체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 업체들의 증설이 조금 지연이 되면서 우리 업체들이 오히려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OCI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생산 능력이 증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이런 가급적인 쇼티지 상황에서 생산 능력 증대는 곧 실적과 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OCI 같은 경우 그간의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서 원가 경쟁력도 이전보다 더 강화됐다라는 점에서 당연스레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하반기부터는 생산 능력이 확대되는 측면에 따라서 이익과 매출 확대라는 수혜가 주가 상승의 기대감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CS 윈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CS 베어링과 더불어서 관심 종목으로 꼽혀지고 있는 CS 윈드입니다. 전일 유럽 관련 이슈가 더해지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모습이었는데 주요 포인트는 풍력과 유럽이다라는 포인트를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일 화두가 되었던 EU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법안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 모습인데 유럽 같은 경우 CS 윈드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시장이다 라는 점 특히 매출액의 50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라는 점 또 유럽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기조가 보이고 있는데 얼마 전 독일이 풍력 발전 부지를 기존보다 4배 이상 확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라는 점 또 거기에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기대감은 자연스레 유럽 시장의 주력인 CS 윈드와 또 관계사들의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주력 시장인 유럽 풍력 시장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측면에서 조정 시 또 매수에 볼법한 종목으로 꼽혀질 수 있을 만한 후보 종목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태양광 업체 OCI 그리고 풍력 업체 CS 윈드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